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날아오르게 만드는 나르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의 한 종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한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입니다. 탈중앙화된 금융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탈중앙화가 되느냐. 일단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탈중앙화된 분산금융. 금융은 입출금이나 투자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금융 행위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암호화폐고 그 다음에 필요한 플랫폼은 이더리움이 필요하다.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이더리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키워드 정리할게요. 아마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디파이라는 게 탈중앙화된 금융이라는 뜻이고 블록체인 기반이면서 분산금융. 즉 입출금이나 투자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분산금융이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활용한다는 거죠. 이게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운용사리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그러니까 다이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는 실물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요. 또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그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현재로는 예적금 대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통한 예적금 대출 서비스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죠. 그때 쓰는 프로토콜은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신세틱스나 에이브, 컴파운드, 테라, 블록파이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운용 방식으로 있습니다. 얘들은 서비스이면서 커뮤니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디파이 운용 원칙, 그러니까 디파이에 대해서 학습을 정리할 때는 정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디파이 운용 원칙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거 그 다음에 디파이의 소위 말하는 구성요소 근데 디파이는 기술적 구성요소 이러면 대부분 파이낸스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의 파이낸스에 대한 구성요소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구성요소가 아마 기술적 구성요소가 될 겁니다. 그거는 따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디파이 운용 원칙하고 디파이의 구성요소 구성요소를 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디파이의 생태계를 레이어별로 정리한 게 디파이의 구성요소라고 저는 명명했습니다. 그니까 고전도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요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기반의 기술요소를 쓰시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디파이 운용 원칙은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디파이 운용 원칙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료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느 걸 확정 지었냐면 디파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디파이의 무버먼트라고 타이틀을 갖고 있는 디파이 운용 원칙을 적은 디파이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 운용 원칙을 기술할 때 좀 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고 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파이 운용 원칙은 첫 번째는 상호 운용성 및 오픈소스입니다. 상호 운용성 오픈소스. 이게 왜냐하면 이 커뮤니티에서 제시하는 것도 보면 분산형 금융 프로토콜이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복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를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 확보하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가겠다는 거고 두 번째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파이낸스 쪽이니까 재정적인 포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재정 투명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정과 관련된 관점이 두 개죠. 재정적 포용과 재정 투명성. 이해하셨죠? 이 세 개는 꼭 정리해서 암기를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디파이가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만 출제됐기 때문에 또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디파이를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파이 그러니까 디파이는 디센트럴라이저잖아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센트럴라이저드 파이낸스라고 있습니다. 시파이, 시파이. 발음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시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암호화폐 중심의 금융책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서비스가 일관되고 그 다음에 스피드께 전개가 가능한 전통 금융시장의 침투가 빠르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시파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험에 시파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디파이랑 비교를 더 해주는 게 좋은 점수를 받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디파이를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디파이의 생태계를 저는 구성 요소라고 봤고요. 레이어 제로부터 레이어 4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어 제로는 기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레이어 0번은 네트워크를 말하고 네트워크는 이드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드리움의 속도 그 다음에 스테이킹 보상 이게 모두 다 이드리움의 영향을 받는다. 레이어 제로. 레이어 1번은 스테이킹 코인을 발행합니다. 안정화 소수 그러니까 다이코인이라는 걸 먼저 만들고 또 다이코인에 대한 뭐랄까 예금 우리 입으로 하면 예금이죠. 그걸 예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이코인에 대한 예치를 했을 때 그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금리를 얼마 줄 거냐는 보상 이 수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예를 들면 다이예치 보상 같은 게 1교시로 나올 수 있겠죠. 그 보상 체계 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시험에 한번 출제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거나 다른 토픽으로 확산되거나 융합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이예치 보상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다이코인을 예치하면 즉 예금하면 일정 비율로 보상을 제금합니다.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런데 현재 현재 2021년 버전으로 봤을 때는 1다이가 1달러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동적이겠죠. 이건 창고로 알아 두시고요. 변동성이 작은 스테이블 코인이 예치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으면 안 돼요. 그죠? 이게 금융적으로 쓰려고 하면 변동성이 널뛰면 화폐가치로서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게 되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번에서는 레이어 1번에 있는 마크와 같은 이런 플랫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반영하는 거고요. 이해했죠?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2번에서는 자본 가용성을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예치 관련된 수치를 결정합니다. 에이브나 컴파운드 등에서 이사대출이나 예치 시장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예금을 받기도 하고 또는 대출 행위를 해주는 게 레이어 2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레이어 2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활용되죠. 중요합니다. 레이어 2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되죠. 입금하고 예금을 받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줄 때 이때 굉장히 레버리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 자금 규모가 확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3에서는 디파이에 예치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만들고 탈중앙화된 파생 상품 기반으로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거죠. 유닛 스왑이나 밸런스 같은 데서는 탈중앙화된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UMA 같은 데서는 파생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 때 디앱 기반으로 동작된다는 거고 레이어 4에서는 중개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유동성을 기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단에 대출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대출과 관련된 서비스와 그 다음에 레이어 3에서는 파생 상품을 제공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디파이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지갑이나 디파이 보조 툴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한 복권 서비스 이런 다양한 또 파생 서비스를 만드는 게 레이어 4에서 하는 생태계의 역할입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시면 레이어 0에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지 이더리움 기반에 그 다음에 레이어 1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2에서는 자본 가용성 그러니까 대출과 예치를 하는 레이어 3가 나온다겠죠. 레이어 2에서는 자본 가용성 그 다음에 레이어 3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해서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디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어 4에서는 중개 서비스 유동성을 기여하는 레이어 4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아주 최적화된 서비스 대표적인 게 복권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태계가 레이어가 높아질수록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즘도 설명하면 대충 이해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키워드는 조금조금씩 정리하셔가지고 뭐 키워드 다른 것 예를 들면 레이어 0에서는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는 DSR 다이오치 보상 레이어 2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커뮤니티는 또는 서비스는 에이브나 컴파운드 같은 게 있다. 2차 대출시장 그 다음에 레이어 3에서는 D앱 파생상품 탈중앙화된 거래 그 다음에 레이어 4에서는 유동성 그 다음에 유지에 밀접한 최상위 계층 전자지갑 복권 서비스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적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